뭐 하세요 여기서?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? 아 예 저는 함춘수라고 합니다 감독님 잘 알아요 정말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뭐... 희정씨 참 예쁜 사람 같아요 저 하나도 안 예뻐요 예쁜데? 어떤 일 하세요? 매일 그림 그리죠 집에서 집안일도 하죠 불어 공부도 해야죠 감독님 무슨 생각을 하세요? 잠깐만에 아주 멀리 아주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느낍니다 지금 부심해야 돼 너무 예뻐 자 마시세요 예 마시죠 짠 짠 우린 다 그냥 할 만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저거는 또 어디 네 아 이거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